내가 일을 하고 주로 이제 장모님이 아이를 많이 봐주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를 가지고 딸 이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박을 잘라주실 때도 씨를 다 이렇게 절가락으로 빼서 그건 좀 그렇다. 6학년이니까. 6학년인데 그럼 수박 씨를 한꺼번에 먹는 거를 좀 경험해야 여러 명이 먹을 때 빨리 먹어요. 오 잠깐만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우리 딸인과의 티격태격. 네. 상황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들어봅시다. 상황들이 아주 그냥 사소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얘가 뭘 하나 꽂히면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는 댄스에 꽂혀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댄스하고는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끊고 지금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쇼츠 이런 것들을 막 보다가 기타를 치는 모습이 되게 멋있나 봐요. 일렉 기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배우고 싶다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다니는 것도 많고 너 이제 6학년이고 뭐 또 이제 앞으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언제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좀 생각해 보고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괜찮죠? 대화 괜찮습니까? 대화 괜찮습니까? 한화 많지. 정상적인 대화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저도. 정상적인 대화 아닌가? 근데 제 아들이랑 똑같아요. 이 패턴이 지금. 네.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좀 생각해 볼게. 네. 내 모습이다. 근데 아이가 나 그럼 화장실 갔다가 샤워 끝나고 나올 때 대답해줘요. 바로 제가 어떻게 대답 못 해준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달라. 그러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를 해달래요. 기타를 배워도 되는지 그래서 또 한 번 누르고 그래 배우기 해줄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될까요? 두 달이 될까요? 2년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분명히 예 아니오만 대답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면서 제가 화를 확 내니까 아이가 아빠 옛날에는 아빠 화내는 거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빠 화낸 거 안 무섭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논술하고는 좋은데 부모가 안 무서워지는 게 두 가지인데 자기가 좀 내면이 좀 성장을 해서 부모를 넘어서면 부모가 안 무서워요. 무섭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혼날까 봐 두렵고 이런 거 자기가 부모를 넘어서면 안 두렵죠. 또 하나는 부모를 사랑해. 근데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의논이 안 되겠다. 아 맞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이렇게 대답할 텐데 부모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리를 빽 찔러도 또 그냥 그때 보면 별로 안 무서워요. 나한테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거는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근 씨하고 따님의 대화를 쭉 보면요. 첫째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정도 앞가면 네 굿. 네.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는 아이가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한 짓도 아니고 나쁜 행동도 아니야. 뭘 배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좀 의욕이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어? 이걸 보면 저것도 배우고 싶고 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응해줘야 돼요. 일단 네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건 좋은 거다. 근데 대개 부모님들이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그걸 표현을 안 해줘. 그리고 애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뭘 배우겠다고 하는 걸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줘야 돼요. 어 그건 좋은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당장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뭐 하나를 또 하는 게 지금 경제적 여력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이게 좀 우리한테 조금 버겁다.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 말이야 지난번에도 말이야 뭐 배운다고 했다가 그렇죠. 두 달밖에 안 다니고 말이야 너 이렇게 금방 그만두면 너 앞으로 뭐 배우겠다는 소리 하지마. 이러면 애들이 아니 내가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애들 다음번에는 뭔가를 배우겠다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거 직업을 삼을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강료를 낸 만큼 다 다녔으면 너 어떻게 다음 달에 계속 배워볼래? 그러면 애가 아니요. 저 이제 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배우고 싶으면 얘기하렴? 이렇게 끝내야 돼요. 언제나 다시 기회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강습률 낸 다음에 허긋날 빠져. 그때는 그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6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제 좀 공부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 다니면 이게 사실 버겁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우 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중요한 학원들을 빼겠다는 거예요. 아 내 수학이야. 논술 난 이미 말을 잘하고 놀리셨는데 난 이미 말을 충분하다. 역사 논술 여러분들 빼고 제 학원 그걸 보내달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궁금하다. 기다려라. 아빠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계속 끊이지 않는 그 다툼이 되니까 그때 한 번 크게 하고 아스카 너 방에 가. 가 있어. 방에 가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 미안했는데 장문의 톡을 거의 AI 수준으로 챗 GPT 수준으로 지켰을 수도 있어요. 챗 GPT 그럴 수 있는데 사과 못 갔을 때 아빠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할 아이가 당연히 이 글은 AI가 쓴 글이 아닙니다. 진짜요? 복붓하고 거기다 그 맨 처음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족에 관련된 명언들을 쫙 뽑아가지고 그걸 막 다 이렇게 그거 보니까 눈물이 또 이게 되레다. 이 정도면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기타. 눈물을 오열을 그랬구나. 아이가 이제 아빠 그동안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 제가 돈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만 보냈었는데 내일부터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는데 그 다음날 또 싸웠습니다. 전혀 시키지 않더라고요. 둘처럼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 충기라는 분이 쉽게 가자. 그러니까 어우 근데 들어보니까 싸울 일이 없는 딸이긴 한데 사실은 어우 잘 키우셨네요. 자 그런데 아까 왜 6학년은 고민이 많죠.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가 중학교도 가야 되니까 꼭 공부를 잘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공부들을 좀 해나가긴 해야 돼. 성적과 무관하 이건 필요하니까 근데 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는 시간을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애들이 그래요. 아 그럼 저 이거 빼고 이거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관심을 갖는 선에서 시작을 해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방학 때 해. 네. 방학 때 하려. 곧 여름방학이니까 그때 뭐 한두 달 한번 경험을 해봐. 해보고 네가 정말 관심이 있다 할 때는 그때 잘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좋으면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또 해보렴. 네. 그렇게 해서 방학 때마다 해보면서 배워. 배우고 정말 너가 정말 좋으면 또 그때는 다시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애가 이렇게 막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때는 내가 네 친구야 이런 얘기가 더 나가더라고요. 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자녀하고는요. 말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얘를 옆집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뭘 이렇게 종이를 뜯다가 밑에 떨어뜨렸어요. 네. 그럼 이제 내 자식이면 야 주워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옆집 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뭐 내가 주워주던지 괜찮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내지는 일단은 그 집 아빠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를 아이가 버리던데요. 네. 버릇없게 기분이 하고 맞습니다. 아니 뭐 이제 뭘 뭐 커피 같은 거를 밑에다 떨어뜨렸어요. 주스를 근데 보통 이제 휴지로 닦는 게 맞는데 네. 아이가 이제 안 닦으면 우리 집 아이 같으면 야야 닦어. 근데 옆집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어른들이 갖고 있으면 닦든가 아니면 아니면 혹시 휴지 있으면 닦는 게 좋겠다. 네.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잖아. 큰일이 아니면 네. 근데 우리 집 자식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하지 마라. 네네. 근데 청소년은 이미 다 알아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새삼 얘기할 건 없고요. 네. 권유와 제안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여러 번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근데 여러 번 해서 안 통할 때는 알아는 들었는데 수긍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런 게 또 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풀어가기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면서 거쳐가는 거죠. 네. 사춘기 그러면 다들 막 너무 두려우들 하시더라고요. 애가 변하면 어떡하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 사춘기 때는요. 부모가 싫어져야지만 독립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싫다는 건 뭐냐 하면 나랑 생각이 달라. 근데 또 약간 어떨 때는 막 혼도 내고 강요도 해. 그러면 아 좀 싫다. 나랑은 되게 생각이 다르네. 이럴 때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는 나만의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라는 에너지가 확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1부터 100까지 100% 너무 좋아. 그러면 독립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잘 안 생겨요. 네. 이게 자동차를 본다면 기름 같은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부모는 막 너무나 응원하는 부모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이런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막 꼬리 보기 싫어. 막 이런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혼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코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우리 구독자의 고민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 이름이 있어요. 아, 이름. 오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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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귀엽네. 오또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오또기.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네. 맞습니다. 우리 남편 쪽이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주무님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내와 처가 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만 시도 때도 없는 간섭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이 많거나 회식으로 퇴근이 늦는 날이면. 자네. 왜 일찍 퇴근 안 하고 우리 딸 고생 시키나? 어머. 아이고. 또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어김없이 또 장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김섭아.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네. 집안일도 좀 도와주게. 네. 가장 못 참겠는 것은 다른 사이와 비교하고 제 사회적 능력을 무시하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친구 사이 연봉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 어떤 친구 사이는 안마의제를 사줬더라. 결혼 전에 우리 딸이 박사, 의사, 약사랑 선 봤었는데 제일 평범한 자네와 결혼했다 등등. 속상하다. 속상해요. 정말 속상하다. 제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참는 게 한계가 옵니다. 아내의 가족이고 또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 장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퇴근 후에도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없어서 정말 분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내가 분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고민이 많이 되겠다. 진짜. 네. 그리고 너무 속상하겠다. 맞아요. 네. 이게 요즘에는요 고부 갈등보다도 장서 갈등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위 그러면 백년손님이라가지고 막 상달이 부러지게. 네. 요즘은 또 장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 내지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좀 어떠세요? 일기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희도 아내가 일을 하고 주로 이제 장모님이 아이를 많이 봐주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집에 보낼 필요한 가까운 데 사셔가지고 거의 한 5일 정도는 같이 이제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잘해주시고 뭐 식사라든지 뭐 집안일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데 아이를 딸 이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박을 잘라주실 때도 씨를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빼서 네. 막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그건 좀 그렇다. 6학년이니까. 있으니까 6학년인데. 네. 유아하면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박씨를 한꺼번에 먹는 거를 좀 경험해야. 네. 여러 명이 먹을 때 빨리 먹어요. 아 솔루션이 됐습니다. 정리 보셨나요? 예. 수박씨 안 빼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네. 요즘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갈등이 정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데이터로 배송을 했을 때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또 휴대폰에 담아왔는데요. 예전보다 확실히 고부 갈등에 대한 언급량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고 컨텐츠로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이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 갈등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언급량이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장인보다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집안에서 대장이 엄마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장인 사위는 약간 한 팀으로 좀 많이 가요. 아니, 이 장모가 좀 그런데 내 딸이 좀 기가 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 팀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장모님과의 갈등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요. 이게 보니까 그 감성어가 부정이 한 57%인데 이혼이라는 단어 당연히고요. 스트레스, 거부하다, 어렵다. 이게 심해지면 분노라는 단어와 화나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 꽤 요즘에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사실 아이를 남편 부모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우리 엄마가 더 편하다 보니까 장인, 장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갈등 관계가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박사님? 일단은요. 더 역사적으로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일단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다. 너는 그 집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관여를 안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사위를 만나면 내 딸 잘 봐주세요라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위한테 잘 보여야 되는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딸 하나만 있는 집들도 많고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너무 얘는 우리한테 이 딸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자녀가 많아도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소중한 내 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을 힘들게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친정엄마나 친정아빠가 이혼을 하게 될까 봐 딸이 굉장히 안절부절하셨어요. 남녀가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임금이 적고 여자들이 고용되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는데 딸이 이혼을 하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이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너 그럴 거 없어라고 이제 장모와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사연을 쭉 보니까요. 이게 사회가 아니라 아들이나 딸로 뭐 적용을 해도 다르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절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비교하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다 컸어. 근데 비교를 해. 그러면 이제 속상하고 불편한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약간 좀 기가 세신 어머님이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기 세게 받아쳐야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 내 친구 사위는 안마의자 사줬다. 제 친구 장모님은 차 사줬대요. 장모님. 뭐 이런 식으로. 어머 같은 경우는 사위로서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저도 엄마를 모시고 왔어. 우리 엄마한테 일러. 나도 엄마가 있다. 어른끼리 대화를 해서 간판을 지어주시죠. 좋다 좋다. 쇼미도 많이 느낌으로 배틀. 배틀. 배틀에서 순자의 말을 듣겠다. 아니 근데 특히 연봉이나 뭐 다른 집 사위들은 뭘 사주더라 그러면 되게 죄송도 하고 속상하고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이 묵혀놨던 마음의 짐이 건드려져. 그런 엄마는 다른 집의 엄마들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진짜 진짜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갈등이라는 게 피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주할 땐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이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도 제 마음을 어머님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순간의 불편함을 좀 안겨드리는 게 왜냐면 부부끼리도 싸우면 사실 그때 감정은 안 좋지만 다음에 마주했을 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 아내가 이런 거 참 싫다고 했지. 아휴 뭐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내가 듣다 듣다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나 좀 소리 지를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옥토기부는 그 뭐 어느 집에 다 뭐 이제 사줬다더라 누군이 연봉이 많은데 뭐 어쩌고 이러면 돈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내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화핀윤준님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박일인님 네. 만약에 어 그 연봉이 그렇다더라 이러면 어머님 제가 지금은 연봉이 났지만 잔재적 무량줍니다.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생활할게요. 아니 우리 에리씨가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에리씨가 사이면 아유 우리 어머니 부러웠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암마 오자가 갖고 싶으셨구나 내가 해드려 아유 암마 오자 야 고수예요. 이렇게 하려면 진짜 고수거든요. 마음이 엄청 넓고 굉장히 평소에 관계가 좋을 때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가장 당황스럽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약간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진지하면 너무 비장하고요. 너무 가볍게 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어머니 전 진짜 여력이 되면 다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봉 얘기와 뭔가를 사드리는 거는 제가 너무 못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로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딱 눈만 보면 생각이 다 날아가면 편지를 혹시 써도 되나요? 네, 편지. 톡으로, 장론의 톡으로 해서 이것은 AI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진짜 글로 쓰면 덜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니까. 평소에 또 애를 많이 써주시니까요. 집안의 경제 사정상 과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재생에 필요한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 정도 해서 딱 포장해서 드린다든가. 안마의자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조그만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골프 공모야. 맞아요. 마사지하는 거. 많이들 벌면 안마의자 사드릴게요. 가성비.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주물러 드릴게요. 어깨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잘 전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똑이 님이 아까 질문에 분가를 해야 될까요?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노력하셔서요. 분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제일 좋죠. 네, 이게 사이가 나빠서 분가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너무 빚을 많이 안 지는 게 좋습니다. 빚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을 서로 안 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또 24시간 어른이 붙어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면 또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또 나름의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걸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기 님의 사연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주님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사춘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솔루션이 들어온다면 내가 좀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제 눈높이에 맞게 솔루션을 해주셔서 오늘부터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해서 진짜 친구 같은 아빠로서 아이에게 진짜 멋진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저희 꼭 하는 거 있거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그래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좀. 아, 그러니까요. 그래야 저희가 좀 힘이 나거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마음 먹었어요. 저 댓글 같이 남길 거예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 댓글 쓰겠습니다. 오! 제가 웬만하면 감당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도는 간다. 네, 우리 애가 100분 넘어가면 200분 넘어가면 그것도 조금 어렵지.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난 또 거짓말은 못 하잖아. 네. 자, 그럼 제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